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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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정! 뺑수가 여기 왜 있어요? 몰라 나 초대 받았어 근데 여기 되게 무섭다 뺑수 뺑수 뭔데? 어 김정,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최고다 도웅이도 안 돼? 아 깜짝 진짜 갇힌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명도 이거 받았어? 초대장? 이거 니가 본 거 아니야 이거? 나도 뺑수가 보네 나 아니라고! 내가 왜 여기다 초대해 아니 근데 잠깐만 다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이거 준비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캄캄해 이거 저기요! 와 여기 놀이동산 같다 옛날 놀이동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 귀국랜드에 사람들 죽어서 나간다고 여기서? 그런 무서운 장소로 유명해서 나가면 안 돼 그냥 돌아봐야 돼? 여기 모형대로 여기 모형대로 EBS 대표 쫄보로 선정된 멤버입니다 PD 쫄보 대표 강 샘 이 카메라팀 쫄보 대표 김 쭈 쭈 쭈 쭈 쭈 김동 영 그리고 연습생 쫄보 대표 당연히 펭 쭈 뭐야 당연해! 어 근데 작가 쫄보는 어디 갔지? 아까 보니까 작가님 기절해 계시던데 뭐라고? 근데 네 알고는 그냥 왔어? 아니 저도 또 초대 시간이 또 급하니까 어디 있는데 이게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이 귀국랜드 안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입구에 자물쇠를 풀어야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EBS 대표 쫄보들의 행운을 빛받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킹 받아 근데 내가 왜 쫄보대표야? 펭수 겁 많잖아요 내가 뭐가 겁이 많아 감독님도 겁 많으시잖아요 아니, 촌에서 자라가지고 뭐 밤 12시에 공동묘지 혼자 공차로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동영 씨는 저는 조금 겁이 많긴 한데 EBS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못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행이야 나는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난 밤눈이 좀 어둡다 겁나는 건 없는데? 잘 안 보이세요 진짜 아무래도 EBS니까 펭수님이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왜 앞으로 가? 줏대잖아 줏대가 좋은 말인가? 아, 줏대 줏대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공평하게 다 팔짱 껴 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가자 알았어 근데 어디부터 가야 돼, 이거? 이렇게 넓은데 열쇠를 어떻게 차지라고 야, 이쪽으로 가는 건 맞나? 아, 잠깐만, 잠깐만 가져봐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너무 무서운데? 뭐야 저기 불이 있어 하지 마라, 갑자기 어, 고양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 있어, 봐봐 어, 저거 아, 깜짝아 총 있지? 펜치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펭수가 떴는 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거 좀 꺼내봐 누구, 누가? 아, 그럼 감독님 밤눈에 넣어두니까 저거 그냥 꺼내면 되잖아요 아, 이제 사이즈가 완전히 딱 뭐 넣으면 잡을 느낌인데 저거 여기 쓸래 어, 나 너무, 나도 무서워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나? 아니 없어 너 깊다, 근데 내가 팔이 좀 짧은데? 아 와, 이거 안 보이는 공포가 욕은 하지 마 어 이때 바람과 함께, 바람과 함께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아, 연기하지 마 아, 연기하지 마 야, 네가 넣어봐, 그러면은 와, 나 진짜 이거 진짜 맹색해 이런 거 하지 마 깜짝 놀라키는 거 하지 마 와 야, 피모 내 피가, 이거 와 아 아 어디 가 이거 이따 꺼낼게 홀짝 홀짝이 있다, 홀짝이 지금 채소는 뭐해? 아니 뭐야, 열쇠 없잖아 열쇠 없잖아 뭐야, 이거 피다 이거 뭐 써 있는 거 같은데 아, 무서워 티 티 아, 잠깐만 끼 이거 뭔데? 이거 단어 이런 거 아닌가? 뭐야 아야 시옷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좀 모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래도 쟤 빨리 빼내는 거 봤지? 무서워 보이시던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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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큰일 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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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화장실 아 같이 갈 사람 난 일단 이거 좀 풀어보고 있을게 동영이가 동영이가 근데 저는 밖에서는 화장실을 잘 안 가는 편이라 와, 진짜로 아 아 아 여긴가 어 어 어 어 다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았다 아 야 이거 엎친 데 덮친 게 이거 휴지가 없어요 어 어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라 누구냐고 어 어 뭐야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재호? 쟤 장난치지 말고 쟤 누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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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귀신아! 귀신! 괜히 우리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라오! 저기 귀신 있다오!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 저기 아, 일단 평소에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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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계속 가요, 우리 같이, 같이 같이 가보자, 앞장 서라 왜 이거 진짜, 진짜 무서운데? 근데 싸긴 쌌나? 쌌어 다행이다 아니, 진짜 귀신이었다고 나보고 웃었다고 똥 싸고 있는데 천천히 가 근데 도망치느라 날개는 못 닦았어 아이씨 아, 그게 중요해,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와, 근데 형은 진짜 살발하다, 이 뭐야? 아, 근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재호 가봐 아니야, 난 아까 한번 갔다 왔잖아 아니, 안 붙었다면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도 피디는 한번 갔다 와봐 아니, 그럼 동혁 씨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팀을 옮길 것 같아서 안 그랬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뭐라고? 일단 선생님, 피디는 한번 갔다 와봐 아니, 나는 한번 갔다 왔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같이 가보자, 저기 어, 같이 가봐, 같이 가 일단 같이 가, 일단 같이 가 너라 적혔지? 절대 열지 마셔 근데 이건 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아, 조심해, 조심해 어, 와, 씨 아, 오, 씨 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그럼 선생님 한번 일단 너 오빠,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떡해, 어떡해 일단 세미부터 열어봐 잠깐만 도망가기 없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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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잡고 있어 응 연다 열어, 열어, 열어 연다, 이거 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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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면 못 찾겠지? 무슨 귀신들끼리 호흡을 맞춰! 어? 이거 뭐야?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여기 있네? 현수 괜찮아요? 나 또 봤어 또 봤어요? 아 뭐지? 무서워 진짜 아니 왜 나만 따라다 했냐고 야 우리도 다 같이 봤잖아 저기 빨리 나가야 돼 아니 근데 이걸로 나갈 수 있나? 나 이거! 나 이거 찾았어! 호수 형 같이 봐요 나 챙겼어요 어 잘 챙겼네 우다 우 우야 우! 아니 우만 있잖아 우마 這個 K랑 F랑 우가 아니고 아 수도 있잖아 슛 글씨를 누가 쓴 거야 이거 효 잠깐만 여기 글자 들을 것 같지 않나? 효 이거 잠깐만 효 봐봐, 이거 ㅎ이고 아, ㅈ, ㅈ 응, 그렇지, ㅈ, ㅈ 그러면? 아, 이거랑 이건 명확한데 네, 이거는 그러면 ㅎ, ㅈ 화장실 화장실 아, 맞네 생선 아까 갔다 왔잖아 잠깐만, 아니야, 그러면 바꿔보자 ㅈ, ㅈ, ㅈ을 앞으로 보내봐, ㅈ을 앞으로 보내봐, ㅈ을 어? 장화 장화 어? ㅈ을... 가운데, ㅈ? 이거 장화실이야, 장화실을 열 수 있겠다 무서워 아, 나도 무서워 오, 야, 이거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무섭어 어, 간다, 간다 어, 너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뭐야, 이거? 우와 와 아,ubine 이제 같이 갈까요? 아, 잠깐만, 무서워 동다고 여기가 뭐야! 우와 오, 잡아, 잡아 아, 잡아, rob 아, 퍼 왜 변嗨, 집'놔 가디 가, 같이 가기로 했잖아 잠깐만 으악 아,hadow, wer 이걸 밟으니까 소리가 나니 어 그 조심해 가우를 진정해 열쇠를 찾아야 돼. 아니 왜 오빠 열쇠를 찾아. 아니 뭐 자꾸 뭐 알고 가나. 저 이제 더 못 가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민지 봐라 민지 봐라. 저 뭐야. 저 저 못 가겠어. 저 마녀신이야.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가. 빨리 가. 덤벼 덤벼. 아니 모르겠어. 싸우는 거 아니잖아. 밀지 마 밀지 마. 뭐야. 큰소리 해. 아니 잠깐만. 누가 넘어트렸어. 좁다 좁다 좁다.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다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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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저 지금 사람이야. 문 닫아라 동작들 와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좀 치워봤는데. 이거 아. 이거 마녀끼가 넘어진다 조심해. 이거 넘어져서 또 놀랬디. 어 잠깐만. 큰소리 좀 내지마 저기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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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열어봐 공평하게 하려면 아이 잠깐만 그걸 때리면 못해? 이거도 사람이 들어있을 수가 없다 오 있어 있어 열쇠야 열쇠야 어 열쇠 아니야 어 저한테 어 빨리빨리 야 씨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어 어! 어! 소이 떨려서 못 열겠다, 니가 널어놔 어, 열었다, 열었다 아, 이제 드디어 아, 이제 준비한다, 준비한다 근데 펭수는? 아, 뭐야? 아, 아니, 서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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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거 아, 이제 준비한다 레이거아 레이거아 다음 펴 니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날 만나면 활짝 웃어줘 그럼 이따가 만나 안녕